안녕하세요 강노울 입니다 오늘 오늘 제재소에 나왔는데요 어 제재소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와 장난 아니죠 아 오늘 오늘 제재소 청소할 건데요 어 일단 풀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는 영상 한번 담아 볼게요 아 지분합니다 오늘 이게 다 치울 거에요 깨끗하게 치우고 어 정리정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렛츠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청소가 거의 끝났습니다. 자 한번 둘러보시죠. 차워제도 달았구요. 흉가 같지는 않죠. 마당도 이렇게 이제 쓰레기를 한번 버리면 끝나겠습니다. 자 뒤뜰입니다. 저쪽엔 화장실 가는 길 화장실 가는 길도 다 청소했죠. 파란색은 뭐라겠네. 마당 다 꺾고 마당 다 꺾고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체 온도가 200도죠? 전체 온도가 200도죠? 오우.. 기가 막혀요 오우.. 기가 막혀 예! 전체 온도가 100도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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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온도가 100도죠?